안녕하세요 저희들 네 오늘은 노티란드 페이퍼토이로 사은국인으로 네 제목은 잔통중이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와우 호세찬밀다 나나나나나 지쳤어 어 내 모습이 다운 그렇게도 뻥이다 예 보스를 하겠어 네 나나나나 오늘은 옆에 잘 때려 업무해야지 이딴 여착이 그렇게 잔들은 내 진탈이걸로 떠버리자 끝 오늘은 옆이랑 뒤를 오늘의 교훈 옆이랑 뒤를 조심하라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끝